그런데 파인애플을 든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띈다. 투미노선 블루나군에서 파인애플 칵테일을 들고 찍는 사진이 인기란다. 물과 달콜릿을 들고 돌아가길 바란다. 본격적으로 블루나군을 즐길 준비를 하는데 재미있는 풍경을 포착했다. 반대편 섬에 있던 두 남녀가 아슬아슬하게 바닷물 사이를 건너고 있다. 짐이 물에 젖지 않게 건너고 있는데 여자가 불안하다. 다행이다. 두 사람은 끝까지 옷을 수호했다. 본격적으로 블루나군을 즐길 시간. 먼저 햄과 치즈, 올리브가 들어간 몰타식 버거로 배를 채우고 준비 완료. 자, 이제는 눈을 채울 시간이다. 자, 이제는 눈을 채우고 싶다. 자, 이제는 눈을 채우고 싶다. 자, 이제는 눈을 채우고 싶다. 블루나군에 비친 황홀한 빛의 향연. 신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걸까? 자, 이제는 눈을 채우고 싶다. 자, 이제는 눈을 채우고 싶다. 자, 이제는 눈을 채우고 싶다. 자, 이제는 눈을 채우고 싶다.